섹시얼에서 가장 소수한 영혼 나 몰라? 나 몰라? 슬기 누나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! 얼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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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요 아이옥스타 3인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이곳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과자 좋지? 네 우리 여기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볼텐데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어떤 직업 체험일까요? 비행기요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? 비행기 하러 갈까요? 그러면? 네 혹시 인사 어머니가 볼까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게 인사하고요 짜잔! 윤석이 와 로우니는 비행기 기장으로 변신! 자 꼬마 기장님들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며 신난 모습이죠? 우리 홍일정 채민은 미모의 승무원으로 변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순무원 언니를 따라 예쁘게 인사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식사 서비스도 친절하게 해내는 채민 순무원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어머 어떻게 불이야 불이야 이번에는 저 슬기의 SOS의 소방관으로 변신한 윤석이 채미 로우니가 출동했어요 우리 남편이 딱 갔어요 저기 어딘가에라도 제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기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저기 2층에 있어요 2층에 제 가상 남편을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 3인방 3은 진지해 보이는데요 자 보세요 꼬마 소방관 덕분에 화재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여보 여보 불 잘 꺼져서 고마워요 우리 여보가 찾았어요